여보,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어. 음, 역시 이게 좋겠지? 아니야, 이게 좋겠어. 여보, 그게 뭐야? 저항하면 기절시킬 무기들을 고르고 있었어. 아, 여보, 그래도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쟤네들이 말로 통할 것 같아. 폭력, 그것이 정답. 에이, 무슨 말이야?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 폭력이란 대개 상해나 파괴를 초래하는 심하고 격랄의 힘을 뜻하지. 우리 아이들은 동물도 아니고 절대 폭력을 행사하는 건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고 봐. 내가 말로 잘 설명해볼 테니까 진정 좀 해줄 수 있겠어? 흠, 그래, 그래. 후, 내가 아이들에게 잘 말하고 올게. 걱정 마. 우리 아들은 병원 가자고 하면 눈치챌 테니까. 아, 그래. 돈까스를 먹으러 가자고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야. 흠, 흠, 흠. 아들, 돈까스 먹으러 갈까? 누가요? 어, 어? 제가 모를 줄 알 거야? 뭐? 병원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 어? 대부분 갑자기 돈까스를 먹으러 가자는 건 너픈 안면로 폭염 수술을 시킨다는 것쯤은 다 알거든요. 아이, 무슨 소리야. 너 이미 폭염 수술 했잖니. 어? 어? 그런데. 그런데 돈까스 먹으러 가요? 정말? 아이, 그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돈까스 먹으러 가자. 돈까스 먹으러 가자. 네, 좋아요. 어? 리아야? 어? 야, 누가. 주사 맞으러 가는 거야, 저. 흠, 흠, 수고. 문 잠궈버렷. 아휴, 리아 이 녀석 눈치가 너무 빠르다니까. 그래, 이따가 데리고 가자. 우리 딸부터 꼬셔보는 거야. 우리 딸, 병원 가자. 어?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신발습 다 들었어요. 얘만 쫙쫙 맞으러 가는 거죠? 어, 응.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뭐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개미만한 확률로 독감 주사 맞다가 사람이 큰일 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유언증을 쓰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못생긴 오빠. 그동안 즐거워했어. 오빠는 냄새나니까 나 없어도 잘 씻고. 엄마, 아빠는 평생 날 예방주사 맞게 한 걸 후회하고 계시겠죠? 그럼 안녕. 아, 마리아 마리아. 절대 절대 예방접종 맞다가 사람이 죽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뭐 유언증을 쓰니. 아빠는 사른 자야. 어, 어? 아빠는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평생 후회 속에 살게 해주겠어. 마리아, 겨우 독감 주사 맞으러 가는 거잖아. 빨리 준비해. 안 가! 어어. 이 녀석들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여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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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애들이 안 가겠다고 하네. 폭력.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필요. 악. 함성. 환호. 어어! 어어! 엄마, 갈게요! 어, 엄마, 갈게요! 어! 진작 내말을 들었으면 저런 짓은 없었을텐데. 안타깝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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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살려주세요! 어디 가! 아빠! 흠, 진작 내말을 들었다면 저런 짓은 안당할 수 있을텐데. 아들아, 미안하다. 어, 오빠가 제발을 안 갈게요! 안 되겠다. 도망쳐야 돼. 응. 마리아 거기 있니? 마리아 없네 살았다 찾았다 죽어먹기 싫어! 싫다고! 단호사인데 수술했죠? 천서도 알겠다. 수술하니 혹시 단호사 아니고 유튜버 아니사? 제가 당신 마음을 고독했거든요! 얌전히 앉아있어 자 그러면 순서대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대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 존댄씨 까꿍! 아까부터 왜 이렇게 울어? 오빠는 주석 안 무서워! 난 하나도 안 무섭지? 왜 무섭다고 징징대냐? 이 오빠 하나도 안 무서워! 띠아 녀석도 오빠라고 동생한테 든직한 것 좀 봐. 멋있어 또! 띠아랑 마리 들어오세요! 또! 또! 그려죽아imento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빨리 놔주세요! 빨리 놔주세요! 고기 그리고 리아야 톡캄주사는 팔에다 놓는 거란다 그러니까 그 바지 좀 올려줄래? 아 냄새나 알겠습니다 바지 올리기 기술 들어갑니다 자 그럼 둘 다 독감주사 맞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뒤에 계시다가 아이들 좀 진정시켜주세요 자 따끔해요 많이 아파져 못 찾아보겠어 무서워요 자 끝났습니다 끊었다고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아팠죠 아? 아 나 안 맞을라 아 왜 두세 안 맞을거야 아 리아야 진정하래요 이거 줄게 맞으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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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마 그래 별거 아니야 아하 안 맞은거야 주사 빨리 넣으라고 무서워요 아빠 알아주세요 으악 이렇게 보면 못 맞추겠지 못 맞추겠지 주사 못 맞추겠지 아 주사 안맞을거야 으악 으악 으악ikat 으악 으악 아 그러니까 그때 예방접종 맞으라니까 이게 맨구생이야 콜록 콜록 아휴 안되겠다 당장 가자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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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이라고 독감이면 넌 주사 한 방이면 아주 잘살하자 기다려 살살해주세요 주사는 잘살해 살살 들어갈거니까 걱정 말아 근데 그거 주사 아닌거 같은데 조금 아플거요 아쉬워 주사 아닌거 같애 주사 아닌거 같애 주사 아닌거 같애 쎄 으악 끝